형이예요 서로 전쟁돼 형들 서바이는 어떻게 된거에요? 어? 서바이는 어떻게 된거에요? 나도 어쩌다 비바이 아니 뭐 내가 안 산것도 아니고 그건에는 20만원짜리 줄 서서 산거 어떤거? 20만원짜리 아 그거? 지현이한테 보여요 석기한테 보여줘 내가 이런거 있다 석기한테 그런거에요? 석기 나 존나 무시하잖아 맨날 만들어봐야 이상한 서서 편거같은더라 그러니까 보면서 진짜 야 신한준아 내가 체험하는데 레이 준아 나 레이 준아 더 이쁜데